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독해의 part 7 오늘은 다룰 질문이 여러분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화 text message chain이죠 문자 대화문하고 또 굉장히 출제 빈도가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편지 또 이메일 편지를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메일은 electric mail 전자메일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광고입니다 그럼 광고는 상업성의 광고가 있고 상업적이 않은 광고가 있어요 즉 돈을 벌기 위한 광고 그 다음에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알린사항의 광고예요 구인광고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광고는 아니지만 상품광고 같은 경우 서비스에 대한 광고 호텔광고 같은 경우는 그게 상업성으로 이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커다랗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짧은 것과 약간 긴 게 이제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text message chain이죠 이 대화 메시지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뉴 토익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토익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10년 단위로 시험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유는 10년 사이에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삶이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도를 어디 가서 다운받아가지고 종이를 막 보면서 남쪽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보세요? 그런 사람 없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대화 내용의 지도를 다운받아서 왜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또 뭐가 막 등장하죠? 앱, 앱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뭐 신청하세요? 이런 것들도 나오다 보니까 10년 사이에 우리가 전자기기로 인해서 너무 생활이 많이 바뀌었고 그 생활과 바뀐과 동시에 관련된 표현들이 사용이 되는 것과 또 없어진 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이 되는 표현들, 안 나오는 표현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다 보니 10년 사이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시험 유형들이 좀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의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 출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텍스트 메시지 체인은 음, 화자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한 가지가 왜 화자가 이야기를 했을까요?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가 텍스트 메시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쭉쭉 흘러내려가다가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는 그 표현 하나만 단독으로 보시면 안 되겠고요 앞에, 뒤에, 만약에 마지막이면 뒤에 있는 내용은 없겠지만 앞에 흐름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 사람이 한 그 말의 의미의 속 뜻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직접 여러분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자,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자, 이거에 관련된 단어들과 표현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What type of business? 자, 이거는 우리가 서술식의 목적이나 주제나 아니면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어떤 업종에서 일하는지는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표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으로 많이 많이 들리고 많이 많이 나오니까 보통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다발성이다 그러면 여러의 힌트가 이제 보여지는 거고 단발성이다 그러면 딱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발성, 즉 주제, 목적, 장소를 묻는 문제에 가깝다 그래서 단어들에 몇 개 가지고 조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텍스트 메시지 체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은 업종이 일하기 때문에 이제 업종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면서 시간을 세이브 해드릴게요 We have located in ideal 여기서 로키리가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놓다 놓다가 아니고 찾았대요 An ideal 이상적인 office space for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찾은 어떤 office space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고객한테 이제 회사에 대한 좋은 위치를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였고요 그쵸?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올게요 I'm afraid of our architect 그 다음에 request park view 자, 이 view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이죠 전망 건물이 있으면 회사나 아파트가 전망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our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our 우리의 architect래요 그러면 우리의 architect는 우리의 고객이 되겠고 이 고객이 본인들이 일하는 작업 장소에 어떤 건물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의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I see, I will continue looking for a suitable location 알았어, 내가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볼게 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뭐겠어요? 자, 보기 보여드릴게요 어, pharmaceutical company, form 제약회사 양 얘기 없었고 architecture form 이거는 건축회사 자, 건축회사가 의뢰를 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장소를 구해줘야 되는 그 언급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얘는 오답이 맞고요 real estate agency 자, real estate agency가 뭐예요? 부동산 이 고객들이 있고 이 고객들이 어떤 건물을 찾아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니까 내가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이 자, C 정답이 된 겁니다 그쵸? 자, 컨스트럭션도 역시 건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끌림이 있는 단어는 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했다면 그렇게 매력도를 보이지 않는 그런 오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tax message chain인데요 조금 보통 아까보다는 좀 길데 그쵸? 자, 여기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자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라는 의도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제가 그 문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표시해 드릴게요 Got it 마지막 부분이었네요 I got it I를 빼고 got i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서 내용이 흘러 내려오다가 아, 알겠어 라고 대답을 딱 하고 끝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애나라는 사람이 자, 잘 팔린 데입니다 자, 잘 팔린 데입니다 Should I order more fish? Fisherman pie가 파이의 이제 이름이어서 더 많은 피시를 주문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I will keep an eye on the amount we sell 우리가 판매하는 그 양을 계속 지켜볼게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let you know during the week 그 다음에 그 판매하는 그 주의 상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랬죠 Oh, I got it 알겠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그쵸? 이 사람에 대한 제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A Order more fish? 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제가 더 많은 피시를 좀 주문해 놓을게요 이랬어야지 맞는 거고 B는 Ask a joint to see a supplier 자, 공급 업체를 보는 걸 같이 뭐 가자고 요청? 이것도 아니고 Make a fisherman's pie 자, fisherman's pie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Wait for confirmation before ordering 자, 정확하게 좋네요 이 내용에서 내가 keep an eye on the amount of us 할 테니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겠다 즉, 오랄하기 전까지 confirmation 주문을 해라 말라라는 그거를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대답을 한 거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내용은 지금 이메일인데요 여러분, 잠깐 제가 이메일하고 서신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신 서신은 편지고 자, 이메일은 이제 전자메일인데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 있는 게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요 자, 이메일은 뭐가 있냐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그럼 얘는 제목이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드리면 서신은 뭐를 넣었기 때문에 밑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ANC라고 해서 보통 대문자로 쓰는데 이게 INCLOSURE의 약자입니다 동봉물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단에 있어요 자, 이메일은 상단에 있어요 ATTN 이렇게 해서 얘가 첨부물에 해당이 돼요 첨부물이니까 우리가 이메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첨부물의 양식이 뭐 밑에 하단에 뭐 밑줄도 들어가고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쪽 이쪽 다 있는 게 뭐냐면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언제 보냈다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메일에 골뱅이 주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뒤에가 업종이 있어요 이메일은 어떤 업종의 이름이 뭐 accounting.com 그러면 회계 관련된 거 construction.com 그러면은 건설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골뱅이 주소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수신인과 발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할까요? 이를 얘기하겠죠 그쵸? 근데 무슨 customer service에서 무슨 고객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customer service 고객 관리부에서 고객한테 보내니까 고객의 위한 메일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사과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사과 얘기를 하다던가 아니면 서비스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위뉴하세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메일은 from과 그 다음에 to 이렇게 수신인과 발신인의 관계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직함이 어디 있느냐 직함 이메일은요 직함이 이 밑에 하단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이 업종을 하단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서신으로 갑니다 서신은 보통 이 상단에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좀 쓰게 돼 있는데 보통 이 서신은 편지가 회사에서 보낸다면 렛터헤드지라고 아세요? 렛터헤드지? 렛터헤드지? 우리가 외래어처럼 렛터헤드지 그러는데 렛터, 편지, 헤드, 머리 부분에 로고가 있다 그래서 여기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거를 쓴 사람은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로고에 무슨 무슨 연락 뭐 삼성전자 뭐 아니면 연락 뱅크, 뱅크라고 하기 그냥 자, 뱅크예요 여기 이름이 뱅크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엔슈런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험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주소가 다른 회사의 이름이라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보내기 때문에 여기 발신, 그러니까 수신인에 대한 회사가 여기에 있겠죠 아시겠어요? 무슨 연락인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회사 렛터지를 쓴 사람의 직감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만약에 하시고 계신다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 것 같고 왜? 경험해 받고 써봤으니까 근데 대학생분, 한 1, 2학년 학생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어때요? 아, 이게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겪어봐야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이 시험지에 나오는 이 샘플이 똑같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 금방 겪게 돼요 그 다음 뭐 실제 양식 같은 걸 보고 싶으세요 뭐 구인 광고의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폼이라든지 아니면 서비 폼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하나의 캡처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지 파일을 딱 누르면 그 이미지 파일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파일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 눈에 익숙하고 그래야지만 또 속도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따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미 알고 가시는 게 좀 좋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문제를 그냥 봐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자, 문제에서 나온 이 사람이 제 3자인지 편지를 보낸 사람인지 편지를 받는 사람인지 이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자, 그래서 미스털도 안 나오고 그냥 지멀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유추 문제면서 여기 있는 희는 다 누구예요? zimmer, zimmer j라는 사람이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올라가서 봅니다 자, 일단 대문자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제 3자였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이 먼저 여기 갔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스티브 포프스라는 사람과 케빈 루즈라는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 3자임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봤더니 똑같은 회사에 다녀요 그리고 제목을 보세요 IT 컨퍼런스래요 그럼 컨퍼런스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이 사람을 언급을 한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이 이 루즈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 받는 사람에 대한 게 유가 된다면 스티브 포프가 유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I'm writing to inform you 자, 여기서 유가 누구라고요? F 그냥 약어로 갑니다 F한테 알려드리려고 편지 씁니다 당신의 요청 To request Request to attend 자, information 여기까지 그냥 가세요 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자 하는 요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거는 2월달에 있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has been approved by 자, 당신의 디비전 매니저인 이 사람에 의해서 승인이 됐대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 zember이라는 사람은 이 F라는 사람의 상사네 그쵸? 이 사람의 상사고 이게 동일 인물입니다 됐죠? as you already discussed 당신이 이미 with your manager과 누구? 이 사람 이 사람과 이미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you, 당신 즉 F라는 사람 사람이 should be prepared 자, 이거 해야 된대요 to make a presentation 그러면 당신 매니저하고 얘기한 바와 같이 당신이 이거 준비하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 F라는 사람한테 거기 가면 presentation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아셨어요? 이 고위 명사들이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 너무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막 뒤죽박둑 열 켜는데 그냥 F라는 사람은 누구 또 여기서는 z라는 사람은 누구 그 다음에 R라는 사람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체성을 딱딱딱딱 좀 잡아가면서 읽어주셔야지 나중에 혼동이 안 오세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z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유추는 답을 시원하게 준다 은근하게 준다 은근하게 준다 그랬어요 그쵸? 네 자, 볼게요 He is a manager in the human 자, 여기서 나가네요 이 사람 부서 뭐였어요? Marketing division인데 자, 오다 잡기 쉬웠고요 B He has been promoting 자, 이 사람이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이미 매니저인데 자, 여기서 일단 나갑니다 He will be traveling to New York with the 자, 이 사람하고 같이 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어 이 신청을 했고 이 사람의 상사인 어 이즄버가 어플을 해줬으니까 가고 거기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라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고 같이 가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He asks F라는 사람한테 투구정사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Make a presentation at the meeting 자, at the meeting 이제 컨퍼런스를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서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You should be prepared to make a presentation 왜? 당신이 매니저하고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럼 여기 얘기가 이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유명사와 수신인과 발신인의 관계 그 다음에 직함이 언급이 되면서 어 이 한 내용을 풀기에는 여러 가지의 좀 기억이 어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됐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아니면 또 올라가서 찾는 거예요 오다 그러면서 폭을 좁혀서 정답으로 정답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만큼 뭐가 소비된다? 시간이 많이 소비가 드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letter예요 letter letter 오케이 자, 이 사람이 봤죠? 자, 이렇게 날짜 있다고 했습니다 자, Fairfax 자, 주소 있고요 자, 그 다음 Mrs. James라고 어 했고 어 James Morris 있으면 Mrs. Morris Full name을 쓰는 게 낫네요 어 아니면 Mrs. Morris 라고 하든가 자, I'm writing to return this watch to 자, 일단 전반부에 보면은 내가 이 시계를 당신의 customer service로 return 반환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자, 문제에서 딸린 부분들을 제가 봐드릴 테니까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죠 여기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what is not 자, 낫을 찾아야 돼요 indicated in this letter 여기서 알 수 없는 걸 찾는 거는 나머지가 언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일단은 ABCD를 훑으세요 The repair service is free of charge for three months from the purchase day 자,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이게 무료로 수리가 된다라는 거는 보증기간이 3개월이라는 얘기고요 자, B는 Ms. White hasn't heard watch for repairs before 자, 이 사람이 음 보냈었다 그쵸? White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성의 음 그러면 고객이 시계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 보내서 수리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C White라는 사람이 must pay an extra charge 굉장히 의무가 센데 추가 비용을 내야만 된다 자, D가 the watch does not work properly 자, 시계가 잘 안 간다 자, 읽다 보니까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용을 다 읽어놓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싶은 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다 해석을 안 해드려가지고 좀 그렇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찾았으면 답이 C임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요? 여기 한번 보세요 90 free service guarantee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So, 그래서 집중신호죠 내가 예측하건대 내가 예상하건대 that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가 will serviced without 여기서 바로 이게 해당이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without any additional charge 자, 추가적 비용 없이 당신들이 해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must 하라는 건 너무 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아닌 사항을 찾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답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언급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찾아 봅니다 어떨 때? 공부할 때 네, 자, 시험 현장에서 말고요 90 day free service guarantee가 어떻게 됐어요? 3 month로 제 표현이 됐어요 그쵸?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I sent the watch there to get it serviced a month ago 자, 이게 사역입니다 서비스 받도록 내가 한 달 전에 보냈었다 과거 그럼 보내본 적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적 용법으로 has sent her watch for repair before 전에 한번 보내본 적이 있다 해당상은 맞았고 자, 그 다음 because it's not functioning again 다시 이게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보냈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The watch does not work properly 보냈고 지금 다시 보내니까 지금은 당연히 working properly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답을 찾아 내려가는 이러한 공부는 얘네들이 나중에 아닌 사항을 찾았지만 긴 사항은 뭘까요? 사실인 건 뭘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오답으로 좀 바꿔지면서 하나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찾아가면서 단어 바꾼 재표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에버터 하시면 광고입니다 자, 일단 제목이 레이저 프린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처음부터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You have the ability to print 할 수 있다 라고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노트가 뭐예요 좀 명심해야 된 사항이죠 그쵸? 자, 여기서는 One year warranty 가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You have any question 있으면 뭐 질문하세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Where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죠 그쵸? 이런 글들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이제 묻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arranty가 있다라는 거에 설명을 주고 또 One year warranty 종이가 같이 동봉이 되어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On a coupon 쿠폰은 어떤 할인사항을 얘기해야지 잡이 되는 거죠 자, In an email 이메일이 이런 것도 아니고 자, On bulletin board 게시판 In a package In a package 자, 인어 패키지가 뭐예요? 그 상품이 들어가 있고 그 상품 안에 설명서나 기타 워런티나 등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의 하나의 속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In a package 이게 정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제가 네 개를 보여드리고 이번에 문제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시고 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갈게요 자, 6번 What department is the advertised position? 자, department 자, 이게 이제 구인 광고인데 어느 부서에서 사람을 찾느냐 자, marketing accounting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자, 무조건 전반부에 이게 언급이 될 겁니다 자, 7번 Advertise mention as one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job 자, one을 찾으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아니고 하나에 대한 조항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는 직함을 잘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부장직 뭐 vice president 뭐 director 이런 높은 직들은 좀 해야 될 일들이 좀 중대한 일을 하고요 뭐 assistant 약간 보조하는 그런 분들은 일정관리나 문서작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기름이 이렇게 뜨듯이 하나가 붕 뜨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8번 according to the advertisement 이런 거 안 읽어도 돼요 솔직히 자, how can a candidate find 어떻게 해요 지금 방법이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찾습니까 뻔해요 거의 뭐 대부분 웹사이트 방문이죠 그쵸 자, 그래도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자, what is not mentioned as a requirement for employment 자, 언급이 안 된 걸 찾아라 자, 뭐 또 뭐 requirement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된 거는 이거 이거 이거를 갖춰야 되는데 자, 그 중에 아닌 거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not이니까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기억하세요 내게 머릿속에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거에 관련된 정답 부위가 어디 있는지 표시를 해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이 이거네요 management assistant 자, 이게 중역은 아니네 그쵸 자, 보조직이니까 업무 자체도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job description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our 우리 accounting team 이라는 건 회계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한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읽는 게 그렇게 속도가 많이 뭐 시간이 많이 소비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만일 읽어버린 학생들은 일단 카테고리가 specific responsibility 책임 업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뻔하죠 assistant가 그것도 accounting team에 뭘 할지를 딱 보면 딱 나오는데 자, 세 번째 조항에 maintain department calendar of event and schedule external meeting 자, 외부의 어떤 회의나 그런 행사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일정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qualifications 자, 자격 조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at least two years of a relative relative experience 관련된 최소한의 인연의 경력은 꼭 필요한 거였고요 a strong working knowledge of worldwide office software product 자, 이게 문서 작업 등등 기타 컴퓨터를 좀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쭉 보면 일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은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 오셔서 한번 방문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흔한 일을 드리죠 꼭 우리 회사에 찾아오세요 뭐 지원서도 꼭 방문하세요 이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로 가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6법 what department 어떤 부서였었어요? our accounting team 그게 정답의 V였었어요 자, 그래서 accounting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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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 또 숫자 배열 고위 명사의 배열은 단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시력 검사죠 그쵸? 그냥 갖다가 올라서 찾기 그래서 정답이 다 지문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시간을 좀 안배를 잘 하셔서 이러한 쉬운 문제를 버리고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7번 what does the advertisement mention as a one? 자, responsibility 한 가지를 고르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뜬다고 했죠 그쵸? 그럼 3개는 약간 중역의 업무일 것 같고 하나가 assistant가 할 수 있는 업무일 것 같아요 A hiring 자, 이거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네 그쵸? 고용해야 되니까 doing research for major project 자, major project 는 또 좀 중요한 얘기니까 뭐 과장부장 정도가 해야 될 것 같고 giving presentation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scheduling departmental event 자, 이게 좀 길매 이렇게 뜨는 거 현상이죠 그쵸? 세 가지는 하나에 묶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가 통 떨어졌다 그럼 이게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바탕 적용 상식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 다 아까 보여드린 것들이고요 8번 갑니다 according도 안 읽어도 되고 또 자, how can I define 어떻게 찾기 자, 인터넷 들어가세요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단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웹사이트 이렇게 홈피지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What is not mentioned as a requirement 자, 이게 찾기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일단은 낫을 찾아야 되니까 긴 거를 찾으면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딱 걸리면 그냥 정답 처리하고 다음 문제에 이동하면 되는데 아닌 걸 찾으래요 자, A Previous work experience 읽은 것 같고 컴퓨터 프러스 아까 읽은 것 같고 Ladder of recognition 이건 모르겠고 비즈니스 스쿨 디포리 어, 이것도 모르겠네 그럼 찾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서 봤더니 여기 밑에 부분에 하단에요 Interest individual should email or fax a cover letter 뭐에요? 자기소개서 어? 자기소개서는 저는 뭐 2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경력이 있으면 아니면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거를 좀 부각시켜서 하나의 편지를 쓰는 거지 자기 태세부터 해서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소설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cover letter 내고 resume 내고 그 다음 뭐 내려요? 3, reference letter 가 뭐에요? 이게 바로 추천서에요 recommendation 그래서 reference 가 recommendation letter 라고 동격입니다 자, 그러면 나왔네요 어디? C, letters of recommendation 있었고 자, 아까 제가 찾았던 부분 그냥 바로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자, at least years related experience 자, 맞죠? 그 다음에 office software 다룰 수 있다 당연히 비서니까 이런 거 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로 해서 디플로마 즉, 스코어 비즈니스 스쿨 나와야지만 어시스턴트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약간 동떨어짐이 좀 느껴집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독해 많이 읽고 해석하고 또 단어 모르면 좀 답답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문제의 유형과 흐름이나 내용들이 어디에 주로 배치가 되며 또 무엇이 무너지고 자, 무너진 내용에 있어서 정답과 오답의 유형들이 어떻게 단어를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면서 점점 좋은 그런 8, 7 독해의 성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